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평소보다 20분 정도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집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현장을 취재할 남측 취재진의 명단을 북한이 오늘 오전에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남측 취재진 8명, 정부 수송기를 타고 성남공항을 출발했습니다. 아마 지금쯤 원산에 도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9주기 추도식이 오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한미정상회담도 열렸죠. 이 소식들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 첫 재판 소식입니다. 재판은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 도착을 했습니다.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박현석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생각보다 한 30분 정도 일찍 도착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어디에서 대기하고 있습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버스를 타고 오후 1시 정각에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3월 22일에 구속이 됐으니까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이 외부에 공개된 건 정확히 62일 만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정장 차림으로 호송버스에서 내려 구속 피고인들이 다니는 통로로 법원 청사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2시 재판 시작 전까지는 법정 근처에 마련된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법정에는 피고인이 가장 마지막에 입장을 하게 됩니다. 우선 방청객과 검찰, 변호인단이 먼저 출석해 있는 상태에서 2시 정각에 재판부가 입장을 한 뒤에 피고인이 입장을 하는 건데요. 재판부가 오늘 촬영을 허락한 시점이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와서 피고인석에 앉는 순간까지인데요. 다만 이 순간도 실시간 중계 화면으로 보실 수는 없고 촬영된 장면을 통해서 잠시 뒤에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박혜석 기자, 오늘 재판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직접 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오늘이 첫 정식 재판인 만큼 재판이 시작되면 생년월일과 주소지, 직업 등을 묻는 인정신문이라고 합니다. 재판부의 인정신문이 먼저 진행될 거고요. 이후에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공소사실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내놓게 됩니다. 모두 111억 원에 달하는 뇌물수수, 349억 원의 다스 관련 횡령, 31억 원대의 법인세 포탈 등 검찰이 기소한 혐의가 16개에 달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이 있고 난 뒤에 이 전 대통령이 모두 진술을 통해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10분가량 직접 밝힐 예정인데요. 여태까지와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또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증거 설명, 증거 조사 이런 절차가 이어지면서 오늘 재판이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심리가 열리는 이 417호 법정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가장 큰 형사법정입니다. 정확히 1년 전 오늘, 작년 5월 23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출석해서 첫 재판을 받았던 곳이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총 150석 정도의 방청석이 마련돼 있는데 지난해 박 전 대통령 첫 재판 때는 7대 1이 부인 없는 경쟁률을 보였던 반면에 이번에는 신청인원 미달로 원하는 모든 시민들이 방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SBS 박현석입니다. 박현석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소식을 여러분에게 자세히 전해 드릴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재열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SBS 정치회 이한석 기자 그리고 법조팀의 박원경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원경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래 공판이 오후 2시에 시작이 될 예정이면 한 30분 정도 일찍 도착하면 되는데 1시간이나 먼저 왔네요. 대개 재판 시작 한 30분 전에 도착을 하고 오늘도 원래 12시 한 반쯤에 동북우치소를 출발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예상보다도 10분 정도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착 시간도 1시 정도로 예상보다 조금 더 일찍 도착을 했는데요. 아마 점심 식사를 하고 바로 출발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후송차에서 내릴 때 보니까 양복 차림이고요. 왼손에 지금 뭔가 서리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흰색 와이셔죠. 넥타이는 매지 않았고 상당히 건강해 보인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구치소 생활을 잘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변호인들 이야기로는 구치소 처음 수감됐을 때는 상당히 좀 잠도 못 이루고 힘들어했다. 그리고 사실 건강상도 지금 원래 당뇨병 같은 지병이 있어서 적절하게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앞서 변호인들은 당초 당뇨 때문에 평소보다 좀 부어있는 모습이다, 부어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화면상으로는 약간 부어있는 모습인 것 같기는 한데 건강상으로 크게 지장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되는데요, 양대혈 변호사님. 이명박 전 대통령 저 왼손에 들고 내린 봉투 안에 뭔가 자신이 할 말을 적어놓은 그런 글들이 담겨 있을까요? 지금 한 10분 정도 모두 발언 기회를 통해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 정도 분량이라고 한다면 메모 같은 것들을 해와서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어떤 얘기를 할지는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만 보통의 경우에는 아까 리포터에서 나온 것처럼 인정신문을 한 다음에 검찰이 이 피고인을 어떤 혐의로 우린 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공소사실 유지를 정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개 변호인이 일어나서 자백을 한다, 아니면 부인한다, 설명한 다음에 짧게 피고인이 인정을 하느냐고 물어보면 대개 뭐 억울하면 억울하다, 잘못했으면 정말 큰 죄를 지었으니까 선체를 받는다 이런 말 정도밖에 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10분의 기회라는 게 벌써부터 언론을 통해서 밝혀질 정도라면 재판부와 사전에 양해를 어느 정도 구한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저만큼 해와서 저걸 좀 읽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월 23일 오늘이 여러모로 상당히 의미도 있고요. 또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끼게 하는 날입니다. 이면박 전 대통령이 오늘 첫 재판을 받게 되고 꼭 1년 전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9주기 추도식도 바로 오늘 열리는데요. 저 장면을 보고 좀 오늘 설명을 해 드리고 싶었어요. 이면박 전 대통령이 오늘 첫 재판에 나오는 장면이 화면 오른쪽이고 꼭 1년 전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서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뭔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 1년 전에 당시 재판 취재했었죠? 그렇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보면 일단 수갑을 차고 있어요. 수갑을 차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 수갑을 차지 않는 상태로 자유롭게 나오고 있는데 벽 쪽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70세 이상이, 만 70세 이상이 될 경우에는 포승줄을 묶지 않는다. 그리고 여성들에 대해서는 포승줄을 묶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일단 큰 차이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좀 더 자유로워 보인다는 거. 아무래도 수갑을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 상위, 왼쪽 깃에 동그란 배지 같은 게 달려 있는데 저게 아마도 수인 번호, 원래 죄수복을 입고 나왔을 때는 거기에 그대로 써 있는데 저렇게 평복 차림으로 나올 때에는 저런 배지를 단다라고 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또 오늘 저것도 안 보여요. 그 부분도 좀 이체롭기는 합니다. 사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성의 경우이고 고령자의 경우에 또 기존에 포승까지는 안 하더라도 반드시 수갑은 개혁 규칙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정 호송 차량 구추소에서 나와서 호송 차량에서 법정 대기실까지 갈 때까지. 지금 형사법정과 일반 법정과의 차이점이요. 형사법정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칸막이가 있죠. 그래서 구속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출입문이 아니라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서 바로 그쪽으로 통하거든요. 그 대기실까지는 반드시 개호장치를 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재판에 들어오면서부터 법정의 판사 앞에 설 때는 그때는 이제 무죄 추적의 원칙이 적용이 되니까 모든 것들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제 버스에서부터 아무것도 착용을 하지 않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어떤 표식도 달고 있지 않고 그냥 봐서는 그냥 일반인과 똑같은 차림새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번 달 초에 이게 법무부의 개혁 규칙이 상당 부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포승줄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벨코르 형태로 된 나일론 줄 같은 걸로 하고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을 좀 더 존중하는 쪽으로 바뀌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걸 적용한 건지 아니면 버스 안에서 바로 그냥 수갑을 풀어주는 약간의 특혜를 준 것인지는 이제 법무부 입장이 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갑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70대 이상이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왜 구치소와 수임번호가 담겨 있는 이 동그란 배치 이것도 착용하지 않고 그대로 왔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설명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 규칙이 바뀌어서 이제는 저걸 안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해야 되는데 구치소 측이나 이런 데서 깜빡한 건지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 박옥영 기자, 아직 법무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까? 현장 기자들이 법무부 쪽에 지금 문의를 해 놓은 상태라고 하는데 아마 답이 들어오면 저희도 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첫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께서 화면 보셨고요. 구속 수감된 지 62일 만에 첫 재판이 열리는데 사실상 첫 재판은 오늘인데 그전에 두 차례의 공판 준비기일이 있었죠. 변호인과 검찰들은 이미 만나서 재판부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텐데 공판 준비기일은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절차들이 진행된 겁니까? 정확하게는 세 차례 진행이 됐는데요. 세 차례요. 5월 3일, 10일, 17일 이렇게 일주일 간격을 두고 세 차례 진행이 됐는데요. 공판 준비기일이라고 하는 게 정식 재판이 시작이 됐을 때 어떤 형태로 재판을 진행을 할 거냐, 증거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증인 신청을 한다고 하면 누구를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정하는 절차거든요. 당초 앞서 이제 검찰이 검찰에 증거를 제시를 했는데 이 전 대통령 측은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증거를 했고 이거는 재판에 모두 사용하는 것을 동의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그런 이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사실상 유죄는 인정을 하고 양형 부분에 있어서 좀 선처를 바라는 그런 입장 아니냐 이런 전망들도 나오기는 했는데 이 전 대통령 측은 그렇지는 않다. 다만 증거를 동의한 것은 증인들을 예전에 다 같이 일했던, 이 전 대통령들과 같이 일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법정에서 만나는 것은 좀 저어하니 증인은 부르지 않고 증거나 법리로 다투겠다. 무죄는 주장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도와서 일했던 그런 사람들과 법정에서 만나는 게 불편하고 그 사람들에게 부담도 될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의제기하지 않겠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봤을 때 재판 내내 나는 혐의 인정할 수 없다. 검찰은 이런 모든 증거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 이런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치열하게 될 수도 있지만 공방이 많이 나오려면 결국에는 법정에서 증인을 세워놓고 검찰에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피고인 측에서 반드시 문을 하고 그러면서 사실이 맞네, 아니네, 고성도 좀 오가고 이래야 공방이 치열하다고 하는데 증인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만 놓고 사실 이 예를 들어서입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이 국정원에서 특수활동기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분이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나는 국정원과 지난 정권 내도 계속 이해왔던 관용으로 받았던 거지 내가 그걸 특수하게 뇌물이라고 생각한 것도 받은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주장만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서류만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거거든요. 검사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리고 김백준 기획관도 이 진술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정도이기 때문에 큰 공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제 조금 전에 설명도 하셨지만 이 증거라고 하는 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진술이 중요한데 이거를 그대로 다 인정을 했다는 것은 말씀드린 김백준 기획관 같은 경우에 공교롭게도 임명박 전 대통령 첫 번째 소환 조사 때 그때 재판이 첫 재판이 열렸거든요. 법정에서 내가 다음부터 모든 것을 다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도 이제는 말을 자꾸 돌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자백을 하라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어떤 한때 측근이었다가 등을 돌린 사람들이 법정에 나와서 자신에 대해서 더 불리한 얘기를 하는 것을 사실은 이전 대통령 측에서는 오히려 더 불리하다, 전략상으로도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10년쯤 전에 특검도 수사를 했었고 검찰도 수사를 했었고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이 누구냐 이런 부분도 다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막,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때 수사 당시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 사실이 아니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세월이 흘려서 2018년에 수사가 진행되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제는 사실을 얘기해야 한다, 그렇게 태도를 바꾼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감, 여기까지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수사의 핵심은 그러면 실체적 진실이 뭐냐를 밝혀나가는 건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구슬이 있다면 구슬을 끼워주는 실이 필요하거든요. 이 실이라는 게 결국은 딥스로트입니다. 내부 제보자죠. 10년 전 특검 당시에는 최근에 나와 있던 김백준 씨라든지 이런 딥스로트들이 부인을 했었단 말이에요. 다스의 임원들도 마찬가지고요. 다스의 임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10년 이후에 결국 이제 권력 지형이 바뀌고 그다음에 권력 지형이 바뀌면 적폐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본인들에 향해서 칼날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 이분들이 진술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10년 전 특검 지금의 검찰 수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결국 이 자백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점이거든요.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주변 사람들 굉장히 그동안은 진실인 대통령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실제적 진실을 부인하고 있다가 이번에 밝혀진 것, 글쎄요, 우연의 일시일까요? 역사의 진실일까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에 이제 자세한 부분, 지금 시간이 2시 1분입니다. 아마도 재판이 시작이 됐을 것 같고요.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왔고 공식 재판이 시작되기 전 즉 이명박 전 대통령, 피고인이 들어와서 법정에 앉을 때까지는 재판부가 촬영을 허용했습니다. 이 화면이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카메라 기자들이 법정 밖에 나와서 그 그림을 송출을 해야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도 5분에서 10분 정도 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장면을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재열 변호사님, 제가 드리려고 했던 질문은 검찰, 특검, 사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한 번도 제대로 진실을 밝힌 적이 없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겸허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제 모든 과정에 있어서 검찰에 대해서 국민적인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죠. 왜 실제적 진실을 밝힌다고 하는데 왜 나중에 가면 바뀌느냐 이게. 그러면 수사 결과가 바뀐 것에 대한 국민에 대한 사과라도 한 마디 있어야 하는데 검찰이 또 그런 입장들을 그렇게 내놓는 일이 흔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최근에는 정권 교체 이후에 검찰 나름대로의 지난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문제된 부분들을 다시 재수사하겠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밝히지는 않고 있고 또 현실적인 문제도 있기는 하죠. 당시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본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의 어떤 측근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를 믿고 이 얘기를 반해서 그대로 얘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국민도냅득을 하기는 하는데 이번에 그것과 관련돼서는 사실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이 과연 어떤 전략일지 저도 사실 변호사로서도 굉장히 의아하고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핵심 증인들, 증인들, 증언을 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외에 반론을 제기할 만한 사람들이 떠오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되고 구속 직전까지 이 전 대통령과 수사와 관련해서 언론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지만 사실 정치적인 어떤 얘기, 정치 보복이나 이런 얘기 외에 뚜렷하게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직접 사건에 대해서 반론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왜? 그 부분을 아는 사람들이 다 구속이 됐거나 가수사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재판 과정이라고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 이 전 대통령의 어떤 머릿속에서 나오는 얘기만으로 얼마만큼 충분하게 반론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서류 증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법정 내에서 다툼은 치열하지 않더라도 이 변호인단이 복사한 서류, 복사비만 3천만 원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상당한 양을 복사했다는 얘기네요. 어마어마한 분량인데 그거를 일일이 다툴 만한 내용들을 과연 얼마만큼이나 주위의 측근이라고 사건을 알고 있으면서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는데 구속되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방어를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선 변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의아한 부분입니다. 양재열 변호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법조인들이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어마어마한 양의 기록들을 다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변호인도 봐야 되고 검찰도 봐야 되고 재판부도 봐야 되고. 그렇죠. 이제 관심사는 임현박 전 대통령의 모두 진술, 모두 발언 어떤 얘기할 것이냐 이건데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일찍 방송을 시작한 건데 임현박 전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언제쯤 시작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2시에 재판이 시작이 됐으니까요. 한 40분 정도 검찰이 공소사실을 낭독을 하게 될 텐데요. 40분을 또 읽어요? 네, 그렇게 하게 될 텐데 오늘 PPT를 이용해서 이제 진행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변호인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피고인이 모두 진술을 하게끔 되는데 오늘은 재판부가 순서를 약간 바꿨다고 하는 것 같은데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 이후에 임현박 전 대통령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2시 50분에서 3시 정도쯤에는 모두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2시 45분쯤이요. 현재 예상으로라면. 2시 한 50분 정도 되지 않을까. 임현박 전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2시 45분 또는 2시 50분쯤에는 시작이 될 것 같다. 10분 정도 분량이 될 거라고 임현박 전 대통령 측에서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할지 시청자 여러분, 꼭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봐주시기 바라고요. 임현박 전 대통령이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발언이 이미 과거에 있었죠. 구속되기 전 임현박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얼마 되지 않은 일인데 한참 오래전 일 같으시죠? 임현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임현박 전 대통령이 주장을 했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임현박 전 대통령이 주장을 했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 구주기 추도식이 오늘 봉하마을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석 기자, 지금 아마 시작이 됐습니까? 네, 2시부터 시작이 이제 5분 정도가 막 지났습니다. 이제 막 시작, 인사 한마리 하면 시작이 됐을 것으로 보이네요. 영상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언제쯤 영상이 또 들어올까요? 영상은 한 1, 20분 정도 쥐가 되면 아마 인제스트가 될 겁니다. 들어오면 그때부터 저희가 한번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추도식에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참석을 했는데 그러면서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임기 동안에는 이제 오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그 의미는 상당히 좀 깔려 있는 의미, 저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 동지이자 친구 아닙니까? 그리고 변호사 생활도 같이 했었고요. 하지만 앞으로는 오지 않겠다는 의미는 결국 나는 모두의 대통령이다. 대선 당시에, 대선 후보 당시에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걸 언급했었기 때문에 내가 한쪽 진영, 한쪽 세력의 대통령으로 남지 않겠다. 통합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당분간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이 시점까지는 내가 당분간 오지 않겠다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득표율이 40% 초반대였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득표율 자체가 과반이 되지는 못했지만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동안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추도식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주요 인물들이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합니까? 지난 8년 동안, 지난해부터는 약간 훈훈해졌는데 지난 7년 동안은 사실 좀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치러졌던 게 사실입니다. 정권이 보수 정권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올해 참가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훈훈합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잘 아실 것 같은 분들, 노무현 대통령 추모식 때 불렸던 노래가 이제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라는 노래거든요. 이게 이제 가수 이승철 씨가 부른 건데 그동안은 스케줄 때문에 못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승철 씨가 옵니다. 그리고 사회자도 보통 이제 개그맨 김재동 씨가 맡았었는데 이번에는 전 지상파 아나운서 박혜진 씨가 사회를 맡는 걸로 됐고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여권 그리고 진보 진영의 당대표들은 다 참석합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오늘 참석합니까? 핵심적인 부분이 그건데요. 자유한국당 지도부 또 하나가 바른미래당 지도부, 범보수 진영으로 거론되는 지역의 지도부들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관심사가 또 하나 뭐냐 하면 안철수 대표는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꾸준히 대선 출마 선언한 이후에도 노 전 대통령의 봉화마을 늘 참석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정치인들이 본인의 노선이 이거다, 저거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도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구직위 추도식에 참석을 한다. 이렇게 자막이 나갔습니다. 박원영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 사실 오늘 첫 재판이 시작된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혐의가 무엇인지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아직 안 끝나서 아마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한참 오래전 일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실 텐데 어떤 혐의입니까? 저는 기억나는 게 뇌물 혐의고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게 사실은 법적 혐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선 가장 크게 정리를 해 보면 크게 세 덩어리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뇌물 혐의와 횡령 혐의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 유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뇌물 혐의는 가장 큰 덩어리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된 것이고 액수만 68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 이후에 이팔성 전 우리금융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한테 이제 공직 임명 대가로 받은 그 부분이 뇌물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횡령은 전부가 다스와 관련된 금액들인데 약 350억 정도를 횡령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또 조세포탈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예전에 120억 원, BBK 특검 당시에도 나왔던 120억 원 관련된 부분인데 120억 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원래 냈어야 될 법인세 31억 원을 내지 않았다. 그래서 조세를 포탈을 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는 다스의 투자, 다스가 BBK에 투자했던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 있어서 청와대 행정관이나 청와대 김백중 기획관 그리고 LA 김재수 총영사를 동원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혐의로 걸려 있는 부분이고요. 또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다는 부분인 뇌물로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영포 빌딩에서 발견된 문건들이 대통령 기록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을 유출을 했다라는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양재일 변호사님, 이 혐의를 가만히 보면 말이죠. 일단 전제는 해야 되겠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일 뿐인 거죠. 재판부, 법원이 재판을 통해서 유죄다라고 아직 확정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걸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이면박 전 대통령의 혐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전체적으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남용을 했다. 이 부분이 따지고 보면 결이 다른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어느 정도 또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본인, 검찰에 보기에 본인 소위인 다스에서 투자했던 투자금 120억가량을 돌려받기 위해서 삼성의 자금을 대신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청와대 직원들을 또 이용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신의 자금을 이용하기 위해서 청와대 권력을 다 동룰고 권력에 어떻게 보면 삼성이라고 하는 대기업을 끌어들였다는 측면. 그것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박 전 대통령 사안 유사점이 되는 것이고요. 저 이 재판에서 가장 큰 아마 크기가 될 것이 삼성 관련 내용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성 관련 내용이 삼성이 소송 비용을 대납해 줬다는 것에서부터 삼성이 이게 과연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 아니라면 왜 이거를 대납을 해 줬겠냐라는 게 검찰이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삼성에서 뇌물이 좋다는 게 인정되면 이게 곧 다스는 누구 겁니까? 대답이 이명박 전 대통령 것입니다라는 걸로 귀결이 되는 거고 그거를 풀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권력을 동원했다.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 유출된 부분도 그와 관련된 부분도 또 유출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에 있으면서 권력을 이용한 자료까지도 마지막에 정당하게 국가에게 돌려놓지 않고 그냥 가지고 나왔다는 걸로 다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이 유혹했다는 의혹을 정확히 받고 있는 거죠. 지금 삼성 말씀을 하셔서 삼성과 이명박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하면 아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 중에 이한석 기자가 가장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삼성 측이 지금 이한석 기자에게 친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장면이 막 들어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건 지금 실시간 화면이 아니고요. 아마도 5분에서 10분 정도 전 화면일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 피고인석에 앉는 장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저 자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꼭 1년 전부터 앉아서 재판을 받던 자리고요.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바로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나왔는데 화면상에서 지금 달라진 게 좀 있습니까? 수임 번호가 버스에서 후송차를 내렸을 때는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동그란 배치,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받을 때와 똑같은 동그란 배치를 착용을 하고 착석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부장판사가 이번 재판부의 수석판사님이신 거죠? 네, 재판장인 정계선 부장판사고요. 재판장, 네. 중앙지법에 부패전담부가 여러 개 있는데 여자 부장판사가 부패전담부를 맡는 건 이번에 처음인. 부패전담 1호 여성 법정 부장판사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호송차에서 내릴 때는 저 왼쪽 상위 깃에 동그란 배치를 달지 않고 있었는데 법정에 들어올 때는 달았습니다. 아마도 구치소나 이쪽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착용을 하는 것이 반드시 상례인데 그리고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에 관한 재판이라서 언론에도 또 주목을 하고 있고 어쩌면 저희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을 법무부 교정당국에서도 바로 실시간으로 기자들의 질문이 들어가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고 필요하다면 착용을 하도록 아마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박영현 기자, 지금 검찰 측은 한 8명이나 대거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저 가운데 수석 역할을 할 검사는 누구입니까? 수석이라고 딱 정하기는 그런데 부장검사가 3명 지금 참석을 했는 상태인데 아까 화면에서 가장 오른쪽 아래 보였던 검사가 송경호 특수 2부장 검사고요. 바로 뒤에 약간 머리가 흐끄끗하고 안경 쓴 부장검사가 다스 관련 수사를 진행을 했던 신봉수 첨단 수사 1부장 검사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직접 조사했던 검사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동부지검에 차려졌던 다스 특별수사팀에 파견이 됐었던 노만석 부장검사도 지금 오늘 참석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 들어오는 장면. 재판부가 특별히 여기까지 카메라 기자들의 취재를 허용을 했습니다. 법정 촬영을 허가를 해서 이 장면은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데 다만 지금 실시간 오후 2시 15분 지금 상황이 아니라 아마도 한 10분쯤 전에 또는 15분쯤 전에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촬영된 화면이라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판장이 이야기하는 부분까지 나오고 있는데 내용은 모르지만 아마도 오늘 재판에서 카메라 기자들의 취재를 허용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재판 개정을 하겠으니 이제 취재단은 좀 나가달라는 고지 그리고 방청객들의 하는 고지 그 정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사실 촬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공판을 게시하기 직전까지만 촬영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화면들은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 직전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재판이라는 것은 공판검사가 따로 있습니다. 수사검사가 따로 있고 공판검사가 따로 있는데 이런 특수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수사검사가 직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부에 참석해 있는 검사들, 수사했던 검사들이 참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검사들이 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리에 앉기 위해서 검사들이 이번 수사를 담당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담당할 검사들이 법정 안에서 검사석에 앉는 장면,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화면에서 보이시는 맨 오른쪽에서의 두 번째, 서류를 보고 있는 검사가 유명한 이복현 특수 2부 부부장입니다. 저 이복현 부부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부터 그다음에 국정농단 특검,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 수사까지 거의 주포로 하락했던 굉장히 유능한 특수검사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했던 검사면 그 당시에 상당히 고초가 있었겠습니다. 그때 윤석열 팀장과 함께 이른바 좌철을 당했고 힘든 겨울 같은 시절을 보냈다고 하죠. 네, 프로야구 경기도 아닌데 검사들끼리 빗속말 주고받는데 입을 손으로 가립니다. 변호사들 쪽에서 보면 안 되는 그런 얘기인가요? 아마 카메라 기자들의 취재 때문에 저랬을까요? 카메라 기자들의 취재도 있고요. 법정에 기본적으로 판사들의 눈을 가장 의식을 합니다, 저 자리에 앉게 되면.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 기자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평상시에 공판검사, 수사검사가 나누는 이유는 수사검사들은 사건을 여러 개를 동시에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검사들이 일일이 재판 때마다 나와서 자기 재판이라고 이렇게 직접 재판을 담당하고 출석하게 되면 수사 자체가 부실해질 수 있어서 역할을 나눠서 일반적으로 재판장에 나가는 검사는 따로 정해놓는데 사건이 사건이기도 하고 저기에 앉아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전 대통령의 사건에 거기다 이제 거기만 맨날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또 출석할 수 있는 여건도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증인 심문을 할 경우에는 아니, 당신 증인들 나온 사람에게 우리하고 수사를 할 때 했던 얘기랑 지금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바로 순발내래 내뱉을 수 있기 때문에 주요 사건의 경우 수사검사가 직접 출석을 하는데 이게 뭐 증인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만 갖고 공방을 주고 하면 큰 의의는 좀 떨어지는 그런 셈이 된 겁니다. 특이한 게 수사검사들이 재판에 들어올 때 이한석 기자가 설명했듯이 직관이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법복을 입고 들어오지 않거든요. 되게 양복만 입고 들어오는데 오늘 이전 대통령 첫 재판인 만큼 아마 법복을 구해서 입고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개 수사검사들이 들어올 때는 법복을 초기에 임용될 때에는 지급을 받는데 제대로 관리 안 해서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빌려서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요즘 많은 법정 드라마가 나오기 때문에 법정 장면을 담은 드라마 속에서 검사와 변호사, 판사의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고요. 실제 재판 과정은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 검사와 변호사가 마치 영화 속에 또 드라마 속에 한 장면처럼 치열한 설전을 벌인다거나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법정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본격화하지는 않은 거죠?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설전이 아무래도 강력하게 벌어진 이유는 대개 이제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에는 배심원들이 있죠. 배심원들이 일반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배심원들을 향해서 설명을 하고 또 배심원들을 놓고 목소리를 높이고 어떻게 보면 연극적 요소 같은 것들이 가미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만 우리 법정은 전문 법률가인 판사를 향해서 모든 얘기들이 판사를 보라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보여주기 내지는 과잉된 반응 같은 게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죠. 양기열 변호사님 말씀 드리니까 이해가 잘 되고요. 어쨌든 간에 사실 이 법정 장면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가볍게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법정에서는 피고인 이명박 씨는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같은 날, 1년 전 5월 23일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첫 재판을 받기 위해서 법정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 법정에서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뇌물 사건과 12.12 군사반란 사건,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들은 왜 다 이렇게 역사의 법정에 설 수밖에 없는 건지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 소식 들으시면서 또 가슴이 많이 답답해지실 것도 같습니다. 양재열 변호사님도 같은 마음이실 것 같은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무거운 위치라는 것을 왜 알지 못할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우리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는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인데 그 권력이 그리고 자신의 것이 아니다. 뭐 변호사 입장에서 표현을 하자면 헌법에 의해서 국민에 의해서 맡겨진 권력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주위는 어디까지는 국민이고 그런 국민을 의식한다면 잠깐 쥐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어야 할 텐데 그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바람에 전직 대통령들이 동시에 법정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게 저 417호도 현재도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씁쓸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양재열 변호사님 지금 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가시기 전에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임현박 전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재판이 일주일에 두 차례씩 진행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1심 선고는 대략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하세요? 물론 증인 신청이, 증인 신문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추격이 되기는 하고 원래는 그래서 일주일에 4번까지도 얘기가 나왔다가 두 번으로 많이 줄인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혐의 사실 하나하나를 다투는 것 정도하고 집중기일로 그래도 이틀, 2번씩 한다면 글쎄요, 2, 3개월이면 저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충분히 봅니다. 이르면 8월 말 정도에는 선거 공판이 열릴 수 있다. 1심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1심 선거 공판. 알겠습니다. 양재열 변호사님 오늘 바쁜데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원경 기자, 지금 현재 법정 안에서는 어떤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현장에서 연락이 온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전해지지는 않는데요. 아마 지금 현재는 2시 22분을 좀 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공소사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PPT를 이용해서 화면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띄워놓고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화면을 틀어놓고 아마 검사가 설명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준비기일에 이복현 부부장검사가 대부분 공소사실을 설명을 했었거든요. 오늘도 아마 이 부부장검사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화면 왼쪽 뒤로 최병국 전 의원, 예전에 대권공안부장을 역임했던 최병국 전 의원이 아마 변호인단의 인원으로 참석을 한 것 같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박원영 기자? 지금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처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했을 때 같이 했던 강훈 변호사와 김병철 변호사, 피영현 변호사가 주된 역할을 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에 조혜인 변호사, 최병국 변호사들이 추가 합류를 해서 총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관련해서 핵심적인 부분은 역시 강훈 변호사가 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시작을 한 건지 아니면 변호인단을 통해서 모두 발언의 내용이 일부가 공개가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언론을 통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얘기라고 해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임번호 716, 716 이명박 피고인. 일단 비통한 심정이다.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냈다. 국정을 함께 이끈 이들과 유무죄를 다투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상당 부분 무리하다. 재판부가 신빙성을 검토해달라. 다스는 검찰은 실제 소유주가 나라고 하지만 다스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큰형님 회사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이런 얘기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해서 일부 언론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두 발언을 재판부가 일찍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직 현장과 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죠? 아마도 재판부가 피고인의 모두 진술을 먼저 하게 하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낭독을 그 이유로 미루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마 공판 준비 기일에서도 공소사실에 대한 낭독은 한 차례 있었기 때문에 모두 진술 기회를 먼저 준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수임 번호 716, 피고인 이명박 씨의 모두 발언 내용이 일부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이 준비가 되면 저희도 그때 그때 자막으로 좀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통한 심정이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비통한 심정이다. 하지만 재판장님, 검찰은 이번에 무리하게 저를 기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 법정에서 대한민국의 국정을 함께 이끌었던 사람들과 유무죄를 다투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무리합니다. 그 신빙성 재판부가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스는 제 회사가 아니라 큰형님 회사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런 법정 진술, 아마도 예상이 됐던 내용인 것 같고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할 것이다라는 예상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은 결국 정치 보복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로 이제 공개 이렇게 9년 전 오늘이죠.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가 결국 그때 당시에 이제 친노 진영에서 본인을 정치 보복했다, 정치 보복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을 수사했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고 집권하고 나서 본인에 대한 사정 수사, 정치 보복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프레임이기 때문에 이 프레임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결국 이 수사는 무리한 수사라고 그렇게 몰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런 겁니다. 다스가 형님 회사일 수 있고 또 그밖에 국정 함께 이끄는 일과 다투는 게 힘든 일일 수 있고 또 뇌물이 아닐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부인할 수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직접 돈을 건네고 돈을 주고 연결고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치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증거만 무리하다, 증거 자체가 무리하다기보다는 그런 개인들이 직접적인 정황 증거와 함께 진술하고 있는데 이런 진술들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한 기소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과연 어디에 방점을 찍고 얘기하는 것인지. 그게 부분이 좀 애매하긴 하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양복 차림, 넥타이는 매지 않고 노타이 차림으로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또 뿔테 안경을 쓰고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의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모두발언이 시작이 된 거다라고 현장에서 연락이 왔습니까? 아직까지 확인이 정확히 안 되는데요. 아마 모두발언을 먼저 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요. 조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제목 하나하나 기사가 올라오는 것으로 봐서는 변호인단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했다기보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흰색 서류 봉투를 들고 왔는데 법정 안에서 여러분 화면을 잘 보시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안에서 뭘 꺼냅니다, 공책이 나오는데 표지가 초록색입니다. 이 초록색 공책 하면 떠오르는 피고인이 한 명 더 있죠.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늘 재판 때마다 구치소에서 직접 산 공책에, 초록색 표지의 공책에 뭔가 써서 나와서 그 내용을 갖고 재판장과 이야기하고 법정에 진행되는 과정들을, 재판 과정들을 또 본인이 직접 기록하고 말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초록색 공책에 직접 써왔다. 구치소에서 오늘 재판에 대비해서 상당히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언급했던 것 중에서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결국 다스 소유주 논란일 것 같습니다. 다스 소유주를 둘러싼 것들이 징역, 어떤 형향과 구체적인 관련성 여부를 떠나서 도덕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생명과도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다스가 누구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 본인의 것이다라고 결론이 나는 순간 정치적으로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으로 본인이 지키고 싶었던 명예. 그렇다면 결국 다스의 소유주는 형님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현재 그러한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스의 실제 소유주가 법적인 유무제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탈세죠, 탈세. 형님 명의로,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형님 명의라고 속이고 법인세를 탈로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파렴치한 방식으로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법인세, 세금을 탈로해도 되는 것이냐. 과연 국가 기강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인 것이죠. 하지만 그동안 10년 동안 계속 줄곧 지켜왔던 게 뭐냐 하면 2007년도에 당시 한나라당 경선 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경선 당시부터 논란이 됐었던 게 다스의 소실, 소유주 논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1년 동안 계속 줄곧 부인을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11년 뒤에 비바뀐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의 그 충격 이루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또 하나의 내용이 자막에 떴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자료와 법리로 풀어달라고 변호사들을 설득을 했다. 10분 정도 분량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본다고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은 상당히 많을 것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이 부분이 유죄입니다. 재판부가 그러니 유죄를 인정해 주시고 상당한 중형을 선고해 주십시오라고 공소장에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마 결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재판 결과로 사법의 공정성을 국민들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재판장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오늘이 첫 재판인 만큼 10분 정도 이명박 피고인에 대해서 모두 발언을 할 기회를 재판부가 직접 준 것이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미리 준비해온 듯 초록색 표지의 공책을 갖고 왔습니다. 이 공책에 자신이 메모한 내용을 보면서 모두 발언을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현장 상황 서울중앙지방법은 417호 대법정 안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법정 안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은 법정 내부를 취재하느라 상당히 바쁜 상황입니다. 정확한 현재 상황이 아직까지 이곳 스튜디오까지는 전달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두 발언 내용은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자막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12분 동안 자신의 입장을 발표를 했고 그 내용은 조금 전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내용과 같습니다. 12분 동안 입장을 발표를 했다. 이 내용을 재판장은 물론 검찰도 상당히 귀를 기울여서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피고인 이명박 씨 측에서 어떠한 논리로 검찰에 맞설 것인지 이 부분도 검찰이 잘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12분 동안의 법정 모두 진술 내용을 검찰도 잘 봤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 얘기가 또 죄상식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다스 의혹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이렇게 또 주장을 했어요. 많은 분들은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금 전에 이한석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재산이 많은 것을 숨기려고 그래서 자신이 실제로 설립한 회사인데 그것을 명의만 큰형님 앞으로 이전에 놓았던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검찰도 그러한 생각들이 맞습니다. 수사를 해봤더니 실제 소유주민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맞습니다라고 수사 결과를 내놓은 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완강하게 부인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스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다스라는 회사의 대주주는 크게 2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씨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다스 지분의 큰 두 축을 형성하고 있는 건데 현재 검찰이 수사했던 부분, 수사했던 부분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 처남 김재정 씨 지분이 사실은 이명박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지분이 아니겠는가라고 해서 이제 수사가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재,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장은 지분이 이상은 형님께 더 많기 때문에 이상은 형님, 이상은 씨의 회사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어쨌든 의심스러운 부분은 뭐냐 하면 결국 검찰 수사의 핵심은 김재정 씨로 되어 있는 다스의 지분의 차명이 결국 실소유주가 이명박이 아니냐, 이 부분인 건데 약간 좀 다른, 맥락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다, 실제 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일 것이다라고 하는 논거 중에 하나가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공교롭게 다스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 실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가만히 봤더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실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더라, 뭐 이런 내용들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당사자들이 저희가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하지만 관련 당사자들, 복수의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관련 내용들을 이미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 이 부분은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포빌딩에서 관련 증거,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다, 꾸준히 보고를 받았다는 명확한 근거를 갖고 기소를 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둘러싼 다툼, 사실은 현재의 쟁점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박웅영 기자,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두 발언이 모두 끝난 겁니까?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절차가 우선 검찰의 공소 사실을 간략하게 낭독을 하고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한테 바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답변을 했는데요. 약 2시 한 20분 정도쯤에 답변을 마무리한 게 아닌가 싶은데 관련해서, 다스와 관련해서는 본인도 당시 과거에 정세형 회장이 국산 부품을 국산화해야 되기 때문에 부품 회사를 하나 차려보라고 요구를 했는데. 정세형 현대 우리 명예회장의 동생, 정세형 현대차 회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 회사가 만들어진 것이다. 본인도 당시에는 본인 친인척이 관계 회사를 만드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는데 정세형 회장이나 정주형 회장도 괜찮다라고 해서 만든 거다. 결국에는 이 회사는, 다스라는 회사는 본인 회사가 아니라 이제 이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회장의 회사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과거에 본인은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관련해서 의혹이 제기됐을 때 감사원이나 검찰이 수사를 했지만 잘못됐다는 점이 드러난 적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증거를 왜 다 동의를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증언을 했던 분들이 과거에 자신과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법정에서 증인으로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 부담스럽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반대를 하긴 했지만 본인은 증거를 사용하는 데 다 동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다스 소송비 대납과 관련을 해서 소송비 대납을 받은 이유가 이건희 전 대통령, 이건희 전 회장,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위해서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를 했었는데 관련해서 사면은 IOC 위원들,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해서 체육계에서나 다른 곳에서 요구를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면을 한 것이지 대가성 있다 이런 부분들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본인의 무죄 취지를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본인이 이제 할 이야기가 있으면 주장들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현재는 검찰에서 앞으로 입증 취지 이제 검찰이 주장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입증을 해나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PPT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은 사실은 이미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면박 전 대통령이 과연 오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에 관심이 쏠렸는데 이면박 전 대통령 이야기 중심으로 저희가 정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이 일단 처음 재판을 시작을 해서 공판 준비 절차와 이런저런 검사와 변호사 내의 이야기가 거의 대동소위한 것 같다. 재판장이 피고인을 향해서 부연할 바가 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이면박 피고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소사실 보면 사실과 너무 다릅니다. 검찰도 아마 속으로 인정할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알 겁니다. 무리한 기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적어온 곳이 있어서 읽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정면으로 반박을 했네요. 검찰도 자신이 이 공소장에 적힌 내용과 사실은 다르다. 이 내용을 검찰도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검찰의 생각과는 또 정반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프레임은 정치 보복 프레임이에요. 이 정치 보복 프레임이 깨지지 않으려면 혐의가 부인, 혐의를 인정하는 순간 바로 정치 보복 프레임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실제 진실 여부를 떠나서 일단 이 전 대통령은 계속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든 간에 인정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네, 처음 모두 발언 첫 부분을 보면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 처음에 자신에게 재판 거부하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았다, 그런 주장들이 많았는데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그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국민 앞에 맹세한 사람이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가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이 부분은, 박은경 기자, 이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서 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처음에는 재판에 꾸준히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구속기간이 연장되는데 반발해서 그 이후로는 재판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러지 않겠다는 얘기로 들려요. 이제 뭐 일각에서는 이제 이 전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를 따라서 재판을 불출석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재판부 어쨌든 형사재판이라고 하는 게 판단은 재판부가 하는 거기 때문에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할지 피고인으로서는 가장 좀 많이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재판에 충실하게 임하면서 관련해서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재판부한테 메시지를 주기 위한 그런 발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처음에 박용경 기자가 이야기한 그대로 그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도와서 이랬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과 법정 안에서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기 싫어서 다 받아들인 것이다. 그런 증인 신문 절차는 가능한 한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혔고 다스와 관련해서 박용경 기자가 아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처음에 자신도 형님이 이런 회사 만드는데 자기가 현대그룹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세형 현대자동차 회장 또 정주형 현대그룹 명예회장도 아무 문제 없으니 해라. 자동차 부품에서 대한민국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지금 다스의 연언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논리적인 약점이라고 할까요? 좀 검찰 쪽의 주장은 뭐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현대가의, 현대가의 총수 일가가 지시를 해서 만든 것이라면 그래서 형님을 위해서 다스를 만든 것이라면 왜 이명국 대통령의 친아들인 이시영 씨가 현재 실질적인 다스에 온 것이라든지 원어처럼 경영권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 그리고 왜 이시영 씨가 다스에 들어갔는지 취업할 곳이 없어서 들어갔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스의 임직원들 보면 지금 이시영 씨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사람들이 일부 상당히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 앞으로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임현박 전 대통령이 오늘 모두 발언을 하면서 울먹인 대목도 있습니다. 대선 전에 이 부분 아마 시청자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자신의 세대가 모두가 그러하듯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지나왔다. 학교에 가지 못하고 행상을 할 때 늘 어머니는 저에게 말했다. 지금 어렵지만 참고 견디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고 잘되면 너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야 한다. 이 대목을 이야기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피고인 이명박 씨가 목이 메었다라고 현장 기자는 전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서울시장이 되면서부터 월급 전액을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를 했고 또 대통령이 되기 위해 출마하면서도 전 재산 사회에 환원해서 장학 사업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금도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전직 대통령도 보면서 다짐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기업들에게 뭔가 요구하고 세무조사하고 말 듣지 않으면 이런 세무조사 등을 통해서 기업에게 불이익 주는 거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대기업 회장들 불러서 돈 받는 정경유착하지 말아야겠다 다짐했고 자신의 재임 기간, 이러한 것들은 다 없어졌다. 청와대 출입 기록 보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명박 피고인은 주장을 하고 있네요. 이것도 검찰의 공소 사실과는 참 많이 다른 것 같다. 왜냐하면 삼성이 다스 소송비용 대신 내줬다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전 대통령 측에서 반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증거로 싸우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청와대 출입 기록을 한번 확인을 해서 이제 다퉈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다스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서 이전 대통령 측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이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김백준 전 기획관은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는 가까운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김석환 변호사랑 이야기를 했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청와대에 들어와서 이전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김백준 전 기획관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전 대통령은 본인은 청와대에서 이학수 전 부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전 대통령 측에서는 청와대 출입 기록을 확인을 해서 이학수 전 부회장이 출입한 기록이 없다고 하면 김백준 전 기획관의 발언은 허위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려고 지금 전략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이전 대통령 측에서도 관련되는 기록들을 재판부에 요청을 해서 기록을 받으면 그것 가지고 반박을 할 수 있겠다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상 변호인단 내부에서도 좀 약간 회의적인 분위기가 있는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설립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인용한 정세영 회장, 정주영 명예회장이 모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형님이 하는 건데 뭐 어떻겠느냐, 괜찮다라고 정주영 명예회장과 정세영 현대차 회장이 이야기를 해서 다스가 만들어진 것이고 30년 동안 아무런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없었는데 왜 이제 와서 이게 문제가 되는지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과연 옳은 건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재임 기관, 기업으로부터 또 더러운 돈은 절대 받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한석 기자에게 아까 질문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이명박 피고인이 또 했습니다. 이건희 전 삼성 회장 사면과 관련해서 삼성 회장이 아니라 IOC 위원이기 때문에 IOC 벤쿠버 총회를 앞두고 급히 사면을 해서 자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런 노력으로 올림픽이 유치가 되고 지난 2월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림픽 유치에 대한 평가, 올림픽 유치에 대한 영광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건희 회장의 특별 사면, 특별 사면을 해 주면서 이건희 회장의 사익을 챙겨주는 것, 사익을 챙겨주는 과정에서 뒷돈 받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사실은 공정하고 통치 행위일 수 있는 것인데 다스 소송비를 대납했다고 이학수 당시 부회장이 주장하고 진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어떤 특별 사면의 대가라는 명확한 금전 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를 가지고 뇌물 혐의를 기소도 못할 사안이냐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인 거죠. 그리고 임현박 전 대통령 최근에 남북 화해 분위기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남북 간 진정한 화해, 협력, 통일의 시대에 열어가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자 소명이다. 이런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먼저 내부의 갈등을 극복하고 화합을 해야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이렇게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돼서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하다. 국민께 심려를 끼쳐들여서 송구스럽다. 구체적인 사실은 이제 변호인에게 모두 말했고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것 주장하겠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두 발언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 드렸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구주기 추도식 관련해서 아직 현장 사진이나 영상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사진이나 영상이 들어오면 여러분께 노무현 전 대통령 구주기 추도식 과정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경 기자, 모두 발언 내용이 이제 나왔어요. 이 모두 발언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렬해 본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전략으로 임할 것이다.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관련해서 이제 혐의들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을 하겠다 이런 취지고요. 그리고 이게 역시 핵심은 다스 관련이거든요. 다스 부분이 인정이 되어야지 삼성의 소송비 대납, 뇌물 부분도 쉽게 연결이 될 수가 있고 대통령 기록물 관련해서 이제 다스 관련되는 자료들이 영포 빌딩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연결고리가 굉장히 좀 강해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김재수 전 LA총영사나 김백준 전 기획관이 다스 관련해서 왜 청와대랑 공직에 재직하는 시절에서도 그렇게 활동들을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명징하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부분, 그 재판의 상당 부분이 다스 관련해서 재판이 좀 공방이 강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거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이 전 대통령도 했는데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증인이 지금 신청을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제출한 진술 조서에 대한 반박을 증거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청와대 출입 기록이나 아니면 금융 자료 등을 통해서 반박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는 하고 있지만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인 상황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오늘 법정에 나왔습니다. 12분 동안 법정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자신에게 검찰이 적용한 모든 혐의들을 인정할 수 없다. 다스는 내 것이 아니라 형님 것이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재판을 거부하는 것까지 생각은 해 봤으나 국민에게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맹세한 입장에서 재판은 거부하지 않겠다. 변호인에게 내 모든 생각들은 이미 다 이야기를 했다, 재판 과정에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 사법부가 공정한 판결을 한다는 신뢰를 국민에게 보여주기 바란다 이렇게 맺은 말을 했습니다. 무죄를 주장한 것이고요. 앞으로 재판 과정, 일주일에 두 차례씩 재판이 진행될 텐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전면적인 무죄 주장에 맞서서 검찰은 과연 어떠한 논리로 유죄를 입증할지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 앞으로 한 두세 달 정도의 정책을 지나면 1심 선고가 내려질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박원경 기자, 이한석 기자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고요. 이한석 기자는 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시 영상이 또 들어오게 된다면 다시 또 나와야 될지 모르니까. 다시 나오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요.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